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박규영입니다 지금부터 마이 텐 페이브리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부상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방을 굉장히 큰데다가 이렇게 다 들고 다니는데 우선은 제가 요즘 제일 애용하고 있는 지압 슬리퍼입니다 그냥 쿠땡에서 로켓 배송으로 구매한 제품인데 차에서 신고 있기도 하고 간단하게 돌아다닐 때는 이거 신고 돌아다녀요 정말 시원하거든요 맨발을 신기에는 좀 많이 아프고 양말을 신거나 하면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몇 년째 애용하고 있는 모잔데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소재도 되게 시원하고 저의 생얼굴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몇 년째 애용하고 있는 모잔데 제 친구들은 아마 이 모자를 다 알 거예요 제 애착 모자 세 번째는 저의 최애 간식인데요 이렇게 가려도 다 아시겠지만 급 당 충전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급 나트륨 충전을 좀 하는 편입니다 한 입으로도 완전 나트륨을 풍 충전할 수 있는 저의 최애 간식이어서 한 번 열면 솔직히 누가 안 말리면 한 통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최애 맛은 이 빨간색이고 진이 고단입니다 네 제가 요즘 여름철에 애용하고 있는 향수인데 제가 향수를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향수를 근데 좀 계절마다 다른데 이 향은 좀 스파이시한 향이라고 하죠 달거나 상큼한 류의 향은 아니고 여름에 사용해도 많이 답답하진 않을 정도의 스파이시한 그런 향입니다 근데 벌써 이만큼 사용을 해가지고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 다들 아시죠? 꼭 하나 있어야겠더라고요 굳이굳이 주변 소리가 소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정말로 그거는 정말 최고인 것 같고 이동 중에 뭘 듣거나 그럴 때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가... 어? 저 요즘 그거 많이 들어요 그 세븐... 아까도 나왔는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 원 데이, 튜스 데이, 웬스 데이 설스 데이, 프라이 데이, 셀 데이 썬데이... 막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진짜 많이 들어요 여섯 번째는 제가 요즘 진짜 정말 제 돈 재산을 해가지고 정말... 진짜 한 몇십 통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막 뿌리기도 하고 그런 립밤인데 이렇게 색깔별로 심지어 다 샀는데요 보통 평소에 다닐 때는 화장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여기 립밤 정도? 그리고 조금 더 꾸미고 싶다 하면 블러셔 정도 하는 편인데 이 립밤은 이렇게 색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맨 얼굴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가장 애용하는 색상은 이 완전 붉은색인데 실제로 발색하면 이렇게 부담스러운 빨간색은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혈색에 붉은색이 나와서 평소에도 저는 집에서도 이동 중인 차에, 스케줄 하는 차에서도 제 생활 반경에 제 손이 닿는 데는 다 립밤이 있어요 그 정도 건조한 편이어서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립밤을 다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원픽 이거는 패드인데요 두 가지 사이즈의 패드를 다 들고 다녀요 이거는 이동 중에 앉아 있을 때 글씨를 본다거나 영상 본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사이즈고요 에어 사이즈 뭐 이 정도면 필기도 부담없이 너무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에서 다 봤다 대본 다 봤고 볼 거 다 봤다 근데 들고 나가야 된다 할 때 이 사이즈의 패드를 이용합니다 이거는 미니 사이즈고요 색상은 보라색깔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드로는 어 대본을 정말 패드로 봐요 원래는 종이 대본을 썼었는데 계속 뭐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들고 다니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을 때도 있다 보니까 보통 패드에 넣어가지고 대본 보고 뭐 메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 급히 뭐 전달되는 콘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받아가지고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 이거는 그 저의 절친한 친구분 중 한 분인 그 같은 회사 최수영 언니가 사주신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건 노트북 케이스 전용인데 저는 이렇게 패드를 좀 여러 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보상이라 제가 가방이 크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싫어하는 게 가방 안에서 제 물건들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방 안에도 각이 딱 잡혀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절대 아이들이 안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다니는 패드 파우치입니다 그리고 좀 식상하긴 한데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은 모스트 페이보릿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핸드폰 없이 못 살잖아요 솔직히 대본도 이걸로 그냥 간략히 볼 수 있고 뭐 사진도 언제나 찍을 수 있고 전화도 문자도 네 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곧바로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뭔가 나의 일상이 있다 하면 바로 업로드도 가능하고 네 오늘도 거의 이 핸드폰과는 제 시간의 90%를 함께 보낸 것 같아요 핸드폰 그리고 케이스는 제 돈 재산 한 케이스인데요 파워 퍼프 걸스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가서 제가 직접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또 곧바로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30분 기다려가지고 프린트해서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제가 가지고 싶어가지고 보통 뭐 아 저는 친구들이랑 영상통화를 진짜 자주 해요 보통 이렇게 전화 기피증 있고 막 전화 공포증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문자보다는 전화나 영상통화를 좋아해요 보통 집 밖에 정말 안 나가거든요 완전히 집순이어가지고 뭐 친한 친구들이랑도 뭐 만날래? 만날래? 아니 그냥 영상통화하자 막 이러면서 영상통화 켜놓고 막 뭐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진짜 있을 때도 있고 이거 잃어버리면 전 정말 끝나요 약간 그래서 핸드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끈과 엄청나게 큰 핀이에요 간질간질한 거 이런 기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질끈 붙고 또 심지어 삐져나오는 잔머리들은 이 핀으로 고정을 해요 그래서 이만큼 큰 똑딱이 핀은 잘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쿠 땡에서 특대 사이즈 똑딱빈 검색해가지고 제가 직접 구매한 똑딱빈입니다 정말 커요 핸드폰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티파니 주얼리를 착용하고 화보 진행했는데요 어떤 게 어울리고 어떤 게 예쁜지 보면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 화보는 마리클레르 9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는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